22일 열린 카타르 월드컵 시조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 모두가 리오넬 메시를 필드로 한 아르헨티나의 대승을 예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건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대이변에 전세계 축구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4년 전 러시아에서 비슷한 이변을 보여준 또 다른 팀의 이름도 슬슬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카잔의 기적을 이뤄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 후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이 역사적인 이변의 사우디는 축제의 도가니가 되었는데요. 사우디 사람들은 자국이 다른 나라도 아닌 메시 등 스타 군단이 버티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이겼다는 소식의 거리에서 자가용 경적을 울리고 국기를 휘날리며 밤새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승리를 축하하고자 경기 다음 날인 23일을 공휴일으로 선포했는데요. TV로 경기를 지켜보던 무하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사우디가 승리를 거두자 가족들과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축구 보면서 울고 웃는 건 보통 사람들이나 왕족이나 똑같네요. 빈살만 왕세자가 가족들을 껴안고 기뻐한 건 단순히 아르헨티나와 메시를 꺾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월드컵이라는 대축제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서인데요. 사우디는 이집트 그리스와 함께 2030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추진 중이기에 이번 경기 결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카타르가 개최국으로서는 역대 최초로 개막전에서 패해 대회 분위기를 망쳐놓은 탓에 월드컵 개최국의 경기력 유무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적어도 사우디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이번 경기 승리로 보여줬으니 향후 월드컵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반면 메시는 물론 나우타로 마르티네스, 앙엘 디마리아 등 막강한 공격진을 내세우고도 사우디의 역전패를 당한 아르헨티나는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경기가 끝난 후 아르헨티나 팬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자신들 앞을 지나가는 사우디 팬들을 보고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본 아르헨티나 소년팬은 나라 이른 아니 메시 이른 듯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패배의 그 상징과도 같았던 메시 또한 조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 현장을 취재하던 우리나라 기자에게 다가와 메시가 어디 있냐며 물으며 기자의 주머니를 뒤지는 신용을 했는데요. 메시는 대체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길래 우리가 이기도록 내버려 뒀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사우디 팬들의 반응에 기자도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다른 사우디 팬들도 메시 어디 있냐며 기자에게 물었고 옆에 있던 다른 팬은 메시는 자고 있었다고 하는 등 메시에 대한 놀림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몇몇 사우디 팬들은 메시의 라이벌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전매특허인 호우 세레모니를 하기도 했는데요. 메시 인생 최악의 날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왜 아르헨티나가 패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메시를 위시한 아르헨티나 공격진이 재임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메시는 전반에 페널티킥으로 선취골을 넣었지만 그 뒤로는 사우디의 오프사이드 트랩과 밀집 수비에 말려들어 큰 활약을 못했는데요. 그리고 후반전 시작 후 3분 메시는 하프라인에서 사우디 선수들한테 둘러싸여 있다 공을 놓쳤고 그 공은 곧바로 사우디 최전방에 연결돼 동점골이 되었습니다. 공격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선수가 오히려 실점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 되었지요. 그 뒤 후반 53분경 살렘 알다오사리가 화려한 개인기로 아르헨티나 수비수들을 농락하며 역전골을 넣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루사일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지요. 이렇게 사우디에게 역전골까지 허용하는 동안 아르헨티나가 아무것도 안했나? 물론 아닙니다. 선제골을 넣은 뒤에도 아르헨티나는 추가 득점을 위해 계속 사우디골문을 위협했고 골망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들은 모두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었는데요. 누가 봐도 자신들이 공세에 계속해서 골도 넣고 있는데도 모두 오프사이드라고 취소되다 보니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이기고 있는데도 정신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를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카타르헬스에 말려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결국 이러한 동요는 앞서 말한 대의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인력 매체들은 앞닥터 루사일의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아르헨티나의 이번 패배가 월드컵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도 겨울 대회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BC의 키엔발라그 기자는 이번 월드컵은 조직력과 날선 신체 조건을 좋아하는 데 성공한 팀이 최고 기량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여름 대회보다 더 가벼운 몸 상태를 유지한 겨울 대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발라그 기자의 말처럼 이번 월드컵은 사막 국가인 카타르에서 열리다 보니 기존 월드컵과 달리 겨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인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경기 감각이 최고조로 유지된 상태에서 월드컵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발을 맞춰볼 시간은 줄어들었는데요. 사우디는 그런 점에서 유럽파가 많은 아르헨티나에 비해 유리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리그도 유럽 주요 리그들처럼 8월에 개막하지만 아르헨티나와 달리 대표팀 선수들이 모두 이 리그에서 뛴다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덕에 10월 중순 일찌감치 리그 휴식기를 갖고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비 라인을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덕분에 이번 월드컵 들어 AI 기술을 활용해 더 정교해진 오프사이드 판정과 시너지 효과를 내매신하 라우타로 등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농락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피파는 공식 컨텐츠 플랫폼 피파 플러스를 통해 이번 루사일의 기적과 같은 언더독의 반란사례들을 모아서 공개했는데요. 그 사례 중 상당수의 공통적으로 거론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탈리아와의 16강전, 스페인과의 8강전이 대표 사례로 선정됐는데요. 당연하겠지만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꺾었던 카잔의 기적도 선정됐습니다. ESPN도 루사일의 기적과 유사한 월드컵 최대 이변 중 하나로 카잔의 기적을 꼽았는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개최국인 브라질이 독일에게 7대1로 참패했던 미네이랑의 비극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독일 축구 최대의 업적과 최악의 굴욕을 함께 선정하다니 병주고 약주기의 모범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유력 매체들이 사우디의 아르헨티나전 승리를 보고 4년 전 카잔의 기적을 연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유사한 이변을 이번 월드컵에서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상대인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말이죠. 공도롭게도 우루과이는 남미 국가라는 것 외에도 사우디의 패한 아르헨티나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많은 주력 공격수들. 우루과이의 간판 투탑인 루이스 수아레스와 에딘손 카바니는 모두 메시와 같은 87년생으로 메시와 같이 선발로 나온 디마리아, 알레안드로 고메스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나이로 인한 느린 속도 때문에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릴 가능성이 큰데요. 99년생인 다르인 누네스 등 젊은 선수로 이를 보완하는 것도 공격 파트너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번 경기에 야호타로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거기다 우루과이는 중앙수비수들도 공격진처럼 나이가 많아 발이 느린 선수가 열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장인 디에고 고디는 86년생이고 마틴 카세레스도 87년생으로 둘 다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이지만 나이로 인한 스피드와 순발력 저하로 현재는 유럽 무대에서 몰려난 상태입니다. 세바스티안 코아테스도 90년생으로 이제 젊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예전부터 스피드와 관련해서는 좋은 소리를 못 들었던 선수인데요. 이를 호세 히메네스나 로날드 아라오 겉에든 젊은 선수들이 보강해줘야 하지만 아라오오는 부상으로 첫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 공격진들이 잘 공략하면 알다오사리가 했던 것처럼 멋지게 득점할 수 있지요. 전문가들도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취했던 전술을 벤치마킹한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준의 kbs에서의 의원은 사우디에 간결하고 일사불란한 수비 조직은 분명 이번 대회에 임하는 모든 언더독의 교본이 될 만하다며 사우디는 수비 라인 컨트롤을 실수 없이 해냈고 골키퍼와 수비진의 투혼도 대단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사우디가 했던 것과 같이 수비 라인 컨트롤을 통해 오프사이드를 유도하고 선수 간 간격을 촘촘히 해 상대 선수들이 중앙으로 침투해 오는 걸 막는다면 우리도 우루과이와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에는 해설위원으로 참여한 구자철 또한 우리가 작년 11월 이라크와 했던 월드컵 3차 예선 경기를 모범 사례로 들며 미드필더를 덜 뛰게 돕는 수비 라인 컨트롤이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 미드필더 체력은 보존하면서 상대 미드필더는 더 뛰게 해 후반 체력 싸움에서 앞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또한 수비 라인 컨트롤이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요약하면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수비 간격을 유지하고 라인을 상황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사우디가 그랬던 것처럼 우루과이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루과이도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그런 것처럼 소아레스라는 당대 최고 스타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각오로 대회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 잔치에 우리도 찬물을 끼운 거야 말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수아레스에게 어깨를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요.